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화제인물이 된 김남국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정말 참 잘 나갔죠. 본인에게 좀 과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출세를 빨리 했습니다. 정말 소년급제 이렇게 불러도 이런 시기에 아주 크게 출세를 하게 된 거죠. 참 세상 사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세월이 흘러가며 더 조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더 많이 깨우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참 특별한 글엔 구설수나 있는데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가 말로 하지 않지만 본인의 내면에서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씨의 소년급제 정말 이런 출세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이 대전포부 피해가 극심한 와중에 웃는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철음의 멤버들입니다. 철음의 멤버들인데 이게 이제 황운하 씨 대전 중구 김용민 아마 경기도 남양주 씨 어딜 겁니다. 비례대표 최강욱 씨 그다음에 박주민 씨 은평굽이다. 이분이 아마 강산구 어린가 강주 강력시에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죠. 이분들이 이제 주로 강성 멤버로 통해서 금수완박법을 강행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참 김남국 씨가 가장 여기서 어린 사람이죠. 깃발 날렸다. 저는 집에 어장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고 이렇게 만선을 하게 되면 깃발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깃발을 만선 깃발을 정말 인생에 이런 시점에 만선의 깃발을 날렸고 또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무려 어마어마한 그런 실시차익을 노렸으니까 세상이 참 다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남국의 관련 코인 거래수와 압수수색 조선일보 5월 15일자 김남국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일단 검찰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95% 1,100여 명 정도의 여러분들 설문에 응했는데 95%가 여러분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3%가 별일 없을 것이다. 모르겠다가 2%죠.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일 수는 없고 예단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소속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대 야당의 울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여러분들 다 모든 것에 맞서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검찰이 인정사정 봐줄 이유도 없고 인정사정 봐줬어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김남국의 코인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뱃속까지 아마 다 파헤치지 않겠느냐 95%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남긴 데 그분의 트루스1472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자금 출처가 문제인데 김모 씨의 옷값과 장식구 가격같이 만만한 돈이 아니고 의원의 수입에 비교해서 큰 돈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돈이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위믹스 코인을 불상의 자로부터 받았다면 당시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8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돈으로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후원금으로 샀을 것이고 상당한 양은 코인 발행 업체에게 공짜로 받았을 겁니다. 코인 발행 업체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이 후원금 내용은 전혀 제가 볼 때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하실 필요가 없고 상당한 양은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게 상당한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코인 발행 업체의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뭡니까 치조하게 되면 당연히 다 불죠. 대부분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게 되면 정치 자금이 하늘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업체 사람들이 주는데 업체 사람들이 주게 되면 그건 100% 붑니다.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업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가야 하면 끝까지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끊겠습니까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죠. 정말 겁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남국 의원하고 신분 관계가 있는 분 가운데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한다는 부분을 많은 부분이 알았을 겁니다. 전번에 뭐 무슨 장경태인가 하는 사람이 남국의 형이 무슨 돈 벌었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김남국 씨가 코인 거래를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아주 큰 규모로 하고 뭐 날밤도 새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철음의 멤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었을 건데 특히 최강욱 비례대표 의원이죠. 최강욱 씨가 한 이야기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다 보도를 했는데 최강욱의 짤짤이 발언이 김남국의 코인을 덮어주려다가 성희롱 누면을 쓰게 됐다. 우리가 이러면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짤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조금 지어시 뒷것으로 가게 되면 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되니까 짤짤이 하냐 최강욱 김남국 코인 알고도 눈 감았나 최강욱 씨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강욱 씨하고 김남국 씨하고 연배가 한 십몇 년 차이가 날 겁니다. 최강욱 씨가 아마 조욱 씨하고 비슷한 연배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생처럼 대했겠죠. 같은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도 그냥 그대로 까발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최강욱 김남국 코인 미리 알았나 당연히 알았겠죠. 여기 이제 한겨레신문에 손병강 기자가 취재 후일담을 올렸는데 김남국 씨의 코인 투자의 전후 맥락을 이해한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리입니다. 나는 2022년 8월 20일 오후에 최강욱 의원과 2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 등 중요한 얘기는 책에 썼고 인터뷰 말미에 최강욱 씨하고 나눴던 대화를 소개한 겁니다. 4월 28일 당내 온라인 회의에 있었던 이른바 딸딸이 논란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날 듣고 기록한 대로 그의 설명을 올린다. 그 대화가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르셨지 않냐. 민주당의 윤리심판인이 그 발언이 왜 그렇게 와전됐다고 생각하느냐 묻더라. 최강욱 씨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기자님만 알고 계시라. 회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과의 대화에 시작된 사건이잖아.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 코인값 올랐다고 나에게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을 팔아내는 다른 사람 것을 올랐다.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이런 돈을 벌게 되면 돈 번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김남국 씨 같으면 보통 젊은이들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는데 물론 그게 현실화된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할 건데 최강욱 의원하고는 좀 죽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온라인에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남국도 고정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치 최강욱 의원 머릿속에 코인 생각이 났다. 코인 투자하며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한 거다.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걸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거다. 시골서는 그걸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동전 구슬 구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 놀지 않습니까. 나는 퍼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코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짤짤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성기론까지 옆에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남국으로 튈 거 아니냐. 나 살겠다고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사태의 전화를 아는 남국인은 남국이대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 그녀석도 속으로 미칠 거다. 하여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짤짤이라고 한 건데 사람 듣는 길은 다르니까 딸따리를 들은 사람도 있으나 보다. 내가 필드에서 띠는 기자라면 이걸 공개하는 문제를 고민했겠으나 당시 나는 개인 프로젝트로 노무엔 트라우마를 쓰는 작가였으니 책 주제와 무관한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남국의 코인 투자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 김남국을 배려해서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최강욱의 검찰개혁 관련 행보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최강욱이 달리 보였다. 나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류가 이기주의자라고 봤는데 적어도 최강욱은 자기가 살려고 동료를 파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최강욱 씨가 또 끝까지 조국 씨를 뭐죠 아들 관련된 것을 안고 가 가지고 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강욱 의원의 다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지만 이렇게 이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코인 전문가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하고 늦은 밤에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걱정이 들더라는 게 코인 전문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에셋이 아니고 김현정 뉴스 온가 나와 가지고 돈 벌 것 같으면 그냥 변호사 하면 돈 벌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회 의원화하면서 이제 해의에 늦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년등과 일부랭 일찍 출시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문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이 써죠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을 또 이렇게 옹호하신 분들도 함께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만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라든지 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 대가로 공직을 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본인의 이제 조정 같은 것이 좀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아무튼 간에 2022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의원의 이름들 입문을 한 다음에 2021년 10월부터 누가 보내든지는 아직은 실체를 알 수가 없지만 불상의 자료부터 많은 위믹스 코인이 탑재해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정신없이 코인을 했는 모양입니다 재산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 뭐 10억 20억 30억 현재화되는 그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시가 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걸려든 거죠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하고 비교적 좀 대화가 통했던 사람들은 김남국이 코인을 상당히 많이 거래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랑을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년급제한 대표적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김남국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최강욱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투표가 몇 명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한우나 의원 김남국 의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다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해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4권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번 달 말에 5권인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교육감 선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선거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나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